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변호사 지식 포럼 산재문과의 현장 산재 전문 박중룡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 강의 예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요양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의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근로자가 산재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요양급여 신청서는 재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지사에 가시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이 있으니까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청서에 재해 발생 경위를 쓰는 란이 있습니다. 재해 발생 경위란에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잘 쓰셔야 되고요. 특히 산재 사고로 인한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과로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이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재해 발생 경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산재가 불승인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 부분 잘 유념하셔 갖고.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 잘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는. 재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하신 경우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시거나 제출하기 힘드시면은 가족분들한테 부탁하셔 갖고 대리로. 작성해서 접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병원 원무과에 말씀을 하시면 병원 원무과에서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대행 및 제출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병원 업무과 직원하고 잘 상의해서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산재 요양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요양 신청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그 요양급여 신청서 란에 사업주의 날인을 받는 칸이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요양급여 신청서를 받아줬는데 이천 십팔 년도부터는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에서. 사업주의 날인을 받는 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실 때 굳이 사업주의 허가나. 날인이 필요. 없으니까요 사업주의 동의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작성하셔 갖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산재 요양급여 등하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직접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